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 모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5년 11월에 16년형으로 나왔고요 주행거리는 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실내외 역시도 병적 관리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에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역시나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네요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네 이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앞쪽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4.16으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여기 붙어있습니다 도어도 쭉 보실게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거와 같이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고요 다음으로 리얼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뒷쪽 6.16으로 8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스크래치 깨짐 없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톤지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붙어석 측면 휠 상태 보시면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네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인데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보시면 7만 6천 764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밴들 보실게요 그 뒤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 프리 가능하세요 네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ECN 룸뮬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선루프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실게요 내비게이션 매우 깔끔하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매우 깔끔합니다 더 밑에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오토 에어컨이네요 그리고 기어 옆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과 오토 홀드, 오토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공간 매우 넓습니다 그 앞에 에어컨 송풍구,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 있고요 컵홀도 양쪽 다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스 접촉량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충하셔서 안전능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안에 쭉 보시면 네 외관상 유연점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킨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으로 현가장치에서 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가장치에서 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네요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너무 좋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쪽 미션과 엔진 쪽인데 네 누이 한 점 없이 상태 매우 좋습니다 앞쪽도 우측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는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포스바겐 UCC 2.0 TDI 블루모션 모델을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더욱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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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